피그미하마를 아시나요? 둥글둥글한 얼굴에 아장아장 걷는 내 다리가 무척이나 귀여운데요. 지난해에 태어났다는 피그미하마를 만나보겠습니다. 체코로 가보시죠. 천천히 걸어 나오는 피그미하마. 지난해 12월 1일 체코의 한 동물병원에서 태어났는데요. 피그미하마는 아프리카 서부의 늪지대와 우리미 원산지입니다. 야생에는 약 2,500마리 정도가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수컷종이 더 적습니다. 지난해 세계적으로 12마리가 동물원에서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살아남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만큼 피그미하마를 사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. 이번에는 씩씩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